블랙스카이 블랙스카이 이정재 씨 선문대가 그렇게 좋아요? 선문대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신민아 씨 이렇게 이쁜 학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맞아요 이쁘긴 하네요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을 들썩일 톱스타들도 선문대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이정재 신민아 주연의 JTBC 드라마 보좌관이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선문대학교를 담았는데요 이 밖에도 TVN 진심이 닿았다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 영화 정직한 후보 TVN 드라마 블랙독 메모리스트 속에서도 선문대학교의 곳곳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